힌리아, 지민아. 형, 혹시 팔 한 번만 걷어 주면 안 되니? 에이, 나쁜 게 하세요. 아, 진짜. 와, 선생님이 형님. 선생님이 형님. 와, 선생님이 형님. 놀랐다. 놀랐다. 됐어? 여기로. 감사합니다. 형, 왜? 얘들아 선착순이야. 쌤 이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. 아 진짜. 야 이리 와. 네? 왜? 맛있다. 맛있다. 너도 이리 와. 고소하다. 고소하네. 명장면 이런 거 남겨야 되는데.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. 현철아 비교해 봐. 뭐라고? 디미 이거 닦아달래요. 뭐가 묻었냐? 아니요.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다들 성운을. 다들 성운 입고 싶어서 날이 안 내. 아니 뭐 이렇게 또. 고소하고. 송구스럽습니다. 김치 가니라 봐. 야 간보자 간보자. 야 간보자 간보자. 고소하고. 고소하고.